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아주 국가대표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응원을 뵙겠습니다. 네. 신나는 곡이니까 다 일어서주세요. 응원하시려면 다 일어서주세요. 일어서주세요. 네. 소개해드릴게요. 오마이걸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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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눈이 안아주고 바뀐 꿈이 있어 그 어떤 일에 또 안아주 첫 달이 오늘 주둘이래서 내일 어른 없다던데 모른지 좋은 하루도 깨끗해봐 더 요즘이 남들 따라 더 웃는 일에 손을 잡았 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가 저희 인트로였어요. 그러면 국경장으로 한거 가봅시다. 렛츠고!